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취임법회에서 공식 제안한 경주 남산 열암곡 마해부처님 바로 모시기 사업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어제 교계 기자간담회를 갖고 천년을 세우다 추진준비위원회 발족식이 오는 11일 오후 4시 서울 부암동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37대 집행부는 열암곡 마해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통해 명상센터 개원과 미래세대 양성, 지역불교 활성화 등으로 미래 천년을 펼칠 방침입니다. 추진준비위는 불국사관장 종상스님 등을 자문위원으로 각계 4부대 중 108명을 준비위원으로 구성되고 불국사 주지 종천스님과 조계종 문화부장 탄원스님이 추진단장을 맡게 됩니다. 조계종은 추진준비위 발족 이후 열암곡 마해부처님 앞에서 매일 기도를 진행한 뒤 오는 4월 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할 예정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